자 일어나자마자 1분만에 바로 구글맵 확인하고 오는거 있길래 바로 탄다 아 원래는 그 다른걸로 보낼라 했는데 원래 일단 보냈긴 보냈고 그 편지지로 하려고 조금 큰 편지지로 하려고 하면은 더 비싸고 그렇더라고 어쨌든 물건이 작아서 다행이지 그게 케이스 있잖아 파란색 하얀색 케이스 통 이거 때문에 두꺼워가지고 우편 자체가 안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3달러 5센트를 내고 뭐 종이 봉투를 쓰거나 아니면은 어 3달러 60센트인가 내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뽁뽁이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내거나 하다가 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봉투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하얀색깔 그걸로 하자고 해가지고 하여튼 2달러 40센트를 내고 나쁘지 않아 포징하는데 포징하는데 포징하고 뭐 이렇게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괜찮아서 포징하다가 그래가지고 뭐 운동통하고 옆에 운동통사람들 그래서 그냥 뭐 인사하고 뭐 몇번 트레이닝하냐 그러면 뭐했지 아 그사람이 나한테 또 10대 애들 같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좋아보인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걔들 가면서 뭐 따봉날려고 하길래 뭐 몇살이냐 뭐 그러니까 운동 몇년 했냐 하고 뭐 대충 그런거 물어봐 나한테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뭐 그래서 뭐 대학 어디가냐 해가지고 내년에 입학하는데 BTS AI 뭐한다 뭐 그런식으로 야 뭐 좀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 오래한 사람들 좀 보면은 경력을 약간 풀리는 경향이 있고 한 7년 미만 정도일 때는 경력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한 10년 하면 몸이 되게 좋잖아 그러니까 막 말할 때 아 내가 이 운동을 10년을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 약간 구력이 그렇게 안 높은 경우에는 그냥 어 제대로 한건 막 1 뭐 3년 정도? 막 이래 예를 들어서 5년이야 그러면은 뭐 앞이 2년 날려버리고 어 제대로 한건 3년이다 이정도지 그렇게 따지잖아 나도 오디빌딩 자체를 시작한거는 1년? 그전에는 그냥 막 그냥 뭐 운동을 뭐야 한다기보다는 약간 노가다 수준? 근육에다가 자극을 때려놓는거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즐기만 하는 약간 파워리프팅 파워리프팅식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좀 제대로 오디빌딩을 약간 하려고 마음먹은 파워빌딩? 내가 지향하는건 파워빌딩인데 파워빌딩인데 한거는 대략 작년 10월? 쯤부터니까 그렇게 따지면 1년하고 조금 넘었지 식단을 한거는 이번에만 좀 그랬으니까 일단 그건 뺀다고 치고 대략 그정도? 1년 조금 넘었네 1년하고 지금 12월 거의 다 돼가니까 1년하고 2개월? 그렇게 따지면 알이 좀 들려서 뭐 다른 기념품 같은거 살까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 277 시간표를 보는데 5분 이따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서 달라고 4분 이따 오더라고 맨에 오빛 3분 이따 오빛 3분 이따 오빛 3분 이따 오빛 1분 이따 오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시간은 14시 35분이고 오늘은 1월 아니 11일 12월 12월 1일 방금 이 닭가슬들 삶아서 소분을 다 끝냈고 150짜리 6개 얘는 50짜리인데 아 그래 정말 좋은게 이렇게 껍질 까가지고 잘라가지고 넣어놓고 그냥 안에 계량해가지고 고구마 넣고 물 조금 넣고 덮어가지고 한 6분 돌리고 닭가슴살은 한 1분 돌리고 좀 펼쳐가지고 그 다음 또 한 1분 돌리고 그러면 아주 쉽게 그냥 뭘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식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야채랑 뭐 토마토 대충 씻어가지고 먹고 자 요렇게 했고 보면은 일단은 12시간 동안 문을 닫으면 안되기에 저렇게 해놨어 밖에 나가서 어 유산소 좀 하고 인터벌을 조금 하고 그리고 좀 걸어서 뭐 칼로리 좀 태워야지 나 방금 너무 많이 먹었거든 거기서 진짜 한 1000칼로리 넘게 먹은 것 같아 응 자 저거 놔두고 이제 뛰러 갑니다 아 어 그래서 더 qui 몬allen 1분 1분 2분 2분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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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원래 있었고 보충제 하나는 사실 내가 먹고 싶어서 산 것도 큰데 이걸 또 누구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현수 집에 가니까 현수 집에 가서 사촌동생한테 주고 뭐 이것도 중에 하나는 사촌동생한테 죽어온가 그러면 되겠지 하나는 사촌동생, 하나는 사촌동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